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지금 멀티미디어 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 쪽에서 먼저 재생 기능을 봤었죠. 그래서 MP3 같은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 플레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같이 봤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리코딩 기능을 볼 겁니다. 녹음하는 기능이죠. 음악 또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녹음하는 방법. 마이크가 있으면, 여러분 단말에 보면 마이크 장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야 통화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녹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녹음하는 부분 또는 녹화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녹음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녹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녹화 기능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디오 녹음하여 저장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녹음 과정은 재생 과정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객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녹음을 위해서는 설정해야 될 정보가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 들어오는 음성을 녹음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압축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보들을 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녹음한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생 기능을 여러분이 같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재생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녹음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파일에다 녹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생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재생을 했으니까 단말에 저장하는 일이 없었는데 녹음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 저장하는 상황이 보통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 저장한 것을 가지고 와서 플레이하는 이런 기능으로 변경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오디오 파일, 음악 파일 또는 음성 파일을 플레이하는, 재생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좀 수정해서 만들어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마이 오디오 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수정해서 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이 오디오 리코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맞춰서 한번 해 보려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파일, 뉴,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창은 마이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창을 열어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 오디오 리코더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에서 마이자는 빼보면 될 것 같습니다. done이라고 하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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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XML 레이아웃에 만들어놨던 기능이 있죠. activity main.xml에 가보면 마이 오디오 플레이어의 activity main.xml이죠. 기존에 만들어진 화면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컨트롤 C라고 해서 복사하고요. 자, 새로 만든 마이 오디오 리코더라는 프로젝트에 자, activity main.xml에 가서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누르고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재생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자, 재생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있으면 이 버튼들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자, 조금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가장 위쪽에다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이 버튼은 자, 이거 어디 갔어요? 자, 다섯 번째 버튼. 저 위에 가서 붙어버렸네요. 자, 이 다섯 번째 버튼이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G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요. 버튼을 일단 위쪽에다가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 버튼을 추가를 하고 자, 이거는 녹음 하기 이렇게 버튼을 한번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의 위치를 뭐 이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뭐 필요한 위치로 한번 잡아 봅니다. 자, 그랬더니 아우, 이쪽으로 붙기만 하면 이렇게 되네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냥 이 상태로 놔둬봅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위치를 잡아보시면 되고요. 녹음하기 버튼이 6, 버튼 6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능을 해보면 되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우리가 마이 오디오 플레이어의 메인 액티비티에 넣었던 기능 자, 이 기능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생하던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코드, 이렇게 그대로 다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기존에 재생하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재생을 인터넷에서 자,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이 단말에 있는 파일을 플레이하도록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쨌든, 자, 버튼이 4개가 있고요. 자, 거기에 버튼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버튼 5라고 하는 거 자, 이벤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 리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자, 리코드 오디오라고 해볼까요? 리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이디에 버튼 5라고 하는 게 없네요. 자, 여기 가서 보면 6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이거를 자, XML 레이아웃에서 버튼 5라고 하는 아이디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러가 없어진 걸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에 리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봅니다. public void record audio 라고 해보자. 자, 이제 녹음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녹음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미디어 리코더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가서 미디어 플레이어 위쪽에다가 미디어 리코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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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플레이어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 리코더라고 하는 객체는 뉴 미디어 리코더로 처음에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러면 녹음을 한다고 하면 이게 녹음이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들어오는 그 음성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초당 뭐 한 15프레임이라고 하면 15프레임 뭐 영상은 15프레임이니까요. 어쨌든 15프레임을 그대로 그거보다 더 많은 프레임이 될 수 있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 음성이 들어오면 음성을 바이트 단위로 전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8K 8000바이트 정도가 한순간에 저장이 됩니다. 8000바이트가 1초에도 막 수십 번씩 막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를 압축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압축 포맷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MPEG4 그죠? 아니면 뭐 MP3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이제 설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더점 해서 Set Audio Source 를 먼저 설정을 해 줍니다. Audio Source 는 어디에서 들어온 음성을 처리를 할 거냐 우리가 마이크로만 음성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터넷으로부터 음성을 받을 수도 있고 음성을 저장해 놓은 바이터 레이어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미디어 리코더 점 해서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이너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어요. 내부 클래스가 거기 보면 상수들이 있는데 MIC라고 하면 이게 마이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이크에서 음성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t Output Format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이게 압축 포맷이나 뭐 이런 것들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미디어 리코더 점 해보면 Output Format 에 대한 마찬가지로 상수가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MPEG4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Audio Encoder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코딩을 위한 거고요. 바이트를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되겠죠. 인코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압축 포맷과 마찬가지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udio Encoder 라고 하고 이거는 Default 라고 하는 값으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Recorder 점 해서 Set Output File 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File 을 지정하면 이제 이 파일에다가 음성 데이터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File 이라고 하고 파일 네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하고는 좀 다른 변수 이름을 썼는데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가서 파일 네임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트링 하고요. 파일 네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변수만 선언을 하고 이 파일을 파일 네임을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면 우리가 SD카드 쪽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앱의 저장 공간에 파일 네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SD카드가 접근하기가 좋겠죠. 자 SD카드는요. environment.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라고 하는 걸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D카드 폴더가 되고요. File SD카드 라고 하면 이게 폴더가 됩니다. 자 그럼 그 폴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파일은 new file이라고 하고 SD카드 쪽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corded.mp4 우리가 mp4 라고 하는 포맷으로 할 거니까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file.getabsolutepath 라고 하면 저장할 파일이 여기에 지정이 됩니다. 저장할 파일 네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로그로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라고 하고요. 자 저장할 파일 명 이라고 하면 파일 네임을 여기 로그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자 set output 파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set output 파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녹음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녹음은요. 자 리코더 점 프리페어 라고 하는 거 먼저 호출하고요. 리코더 점 스타트 라고 하면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캐치 익셉션 2 라고 해서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음하는 이 코드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녹음을 중지하는 게 없네요. 그러면 녹음을 중지하는 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해 이전에 만들었던 재생하는 코드에서 인터넷으로부터 받아오는 게 아니라 파일을 그대로 플레이해주는 그런 코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볼게요.